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제주 4.3중염식에 윤석열 당선인과 박범계 장관은 서로 악수도 나누지 않고 행사 내내 거리를 유지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행사 전부터 두 사람이 1년 2개월 만에 만나는 거라 언론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 박지영 공동비대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이어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도 악수를 나누었으나 박범계 장관과는 끝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거로 알려졌다. 친하게 지냈던 거로 알려진 두 사람이 왜 그렇게 사이가 멀어졌을까? 채널A 돌직구 쇼는 4.1.2020년 10월경 민주당 박범계의 원예즈뢰로 시작해 두 사람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과정을 되새겼다. 한때 사법연수원 동기로 절친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형의 변신으로 제목을 다뤘다. 해당 쇼는 2013년에는 박 장관 이훈당 선인을 향해 의로운 검사 서결의 형 2020년에는 똑바로 앉으세요. 2022년에는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를 거친 변신과 정을 풍자 형태로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두 사람 관계는 최근 인수위에 박 장관의 법무부 보고과 정에서 더 서먹해진 사이가 된 거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 수사 중립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려 했던 인수위에 박범계 장관이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가 나온 거다. 이후 박 장관의 반대가 특정인 무혐의 처분 맞고자 한의도였다는 추측성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하루 만에 없던 일된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제목을 달았고, 중앙일보 또한 박 장관이 수사지휘 나서자 마침표 신정부 검사들도 직권남용 만류했다는 보도를 실었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박 장관은 특정인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걸었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신문은 여론 악화의 중단이란 표현을 썼다. 그 특정인이 한동웅 검사장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자들의 질에 어떻게 그렇게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라며 다소 생뚱맞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 장관은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마침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그 취지란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 논의란 뜻이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신라젠 취재의 혹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차례 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데다 이번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지휘부에 다시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뉴스픽은 채널A 사건 검찰 수사팀이 한동훈 무혐의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는 연합뉴스 오늘 보도를 전했다. 소식은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남은 건 박범계 장관의 결단에 남아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 설정을 당리당례하게 따를지 진영 논리에 따를지 아니면 자신의 소신에 따를지 한동훈 검사장의 사법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현재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중립성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됐느냐며 법무부를 추궁하고 있다. 아무리 좋던 사이도 멀어지는 건 순식간이다.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이라는 격언을 충밀했던 두 사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삶이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부쩍 든다. 새홍지마라고 하던데 그래도 어색한 사이 어떻게 될까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참노즈바오 점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